2023년도 인동남 신년회에 이민홍님의 평행선 그래서 우린 똑같은 기분 편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없는 편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한편한 뒤로는 헤매되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도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린 똑같은 기분 편행선 너무 너밖에 몰랐지 너무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린 만날 수 없는 거야 편행선 아주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서로gard 우리 서로 바라보고ivo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네, 소리로 Brand CEN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